현대 로템부터 짚어볼까요? 오늘 7%대 상승하면서 이 시각 현재 2450원 오르면서 3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 네 어제 이제 악재가 단발성으로 좀 나아졌다는 그런 부분이었죠. 고위급 회담 우리나라 북한 쪽에서 고위급 회담이 정격적으로 취소가 되면서 급락을 면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. 자 어제 이제 대북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. 대북주도 현재 갑작스러운 악재가 좀 나와서 이미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매도 구간으로 진입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상승이 좀 나오게 되더라도 상승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보자.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아니라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한전선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자 그러면서 누차 언급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. 대한전선 현대로템 특히나 2013년도 상장 시에 최고가가 4만 천원대다. 이 4만 천원대라는 거 이때 매물벽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꺼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앞으로도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. 특히나 지금 대북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튼 보좌관께서 북한에서 핵폭위 의사가 없으면 회담이 좀 짧아질 것이다. 라는 부분들로 또 으름장을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굉장히 긴장의 끈을 튼튼하게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들고 갈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기대감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입각해서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좋다라고 누차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4만 천원이다. 라고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. 특히나 이제 이때가 4만 천원대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만원대까지 4분의 1 토막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도 심하시고 지방고생 심하신 분들이 상당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현대로템을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 본전 심리 때문에 사실상 5년 가까이 투자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4만원대에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일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매도 욕구가 좀 강해질 수 있는 가격권이 4만 천원대이다.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만 천원 부근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